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황정민과 하정우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. 드라마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부리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관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. 이 드라마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을 수 없는 스토리라인과 빠른 전개 그리고 연기력이 훌륭한 배우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. 나는 하룻밤 만에 이 드라마를 다 보았는데 내가 본 드라마 중 최고의 드라마였어. 아마도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을 잇는 걸작이 될 거야. 방금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다 보았는데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였어.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더라고.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을 이렇게 많이 캐스팅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야. 넷플릭스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작품인 것 같아. 이 드라마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 보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. 안 본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야. 방금 이 드라마를 6화까지 다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었어.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불안해서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. 한국의 국민 배우인 하정우와 황정민이 동시에 출연하는 훌륭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. 넷플릭스가 제대로 또 한 건 한 것 같아. 정말이지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것 중 최고의 작품이었어. 모든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경의를 피하고 싶어. 이 드라마를 보고 나는 솔직히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시간과 노력에 감동했어. 나는 수리남 출신인데 수리남에는 실제로 마약 보스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니야. 이 드라마는 수리남에서 촬영된 것이 아닌 것 같아. 나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는 수리남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드라마 수리남은 근래 보기 드문 수작인 것 같아. 스토리라인과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어. 이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자막으로 보고 싶지 않아 영어로 더빙된 드라마로도 만들어주면 좋겠어. 나는 수리남 토박이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일이 수십 년 전에 수리남에서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.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